계속 옆자리면 힘들겠다. 정 선배가 입만 열면 진짜 숨 막히기 지겨워. 싫다 싫다 하니까 써클렌즈 낀 것도 보기 싫어. 눈알에 영혼이 없어. 그냥 눈만 보면 숨이 턱 막혀. 또 생각하니까 혈압 오른다. 아니, 일주일에 한두 번 보는 인간인데 그 인간이 내 인생 전부를 망치는 것 같아. 진짜 정 선배는 사람 질리게 말이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많아. 나도 알아. 나도 말 많은 거. 나는 네가 하는 말 다 재밌는데. 애정하는 거구나? 네 목소리 들릴 때마다 막 귀가 바짝 서. 염창이 말한다. 진짜 애정하는 거구나. 왜 갑자기 말을 안 해? 뭐래. 쑥스럽게 뭘 말을 해. 어, 뭐야? 염창이. 더 이쪽이야, 새끼야. 아, 그런가? 아, 그런가? 어? 아, 그런가? 아, 그런가? 아, 그런가? 아, 진짜 간다면서. 어? 뭐야? 아, 그런지? 아, 뭔지? 아, 좋대, 좋대. 어? 아, emotional drama. 어? 같은 하늘을 볼 수 있는데도